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양, 구슬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역할 분담 학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구슬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세 번째 유형 진행 방식은 어떤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고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밑에 준비실에서 물론 준비를 해갖고 올라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뭐의 가장 큰 장점이냐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배 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배 두에서 구슬은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주어진 기사를 읽고 그것에서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배양해서 할 때 철저히 해놓으면 배 두세의 구슬에서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어요. 기사의 내용도 주제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현상 같은 걸 주로 나오고 다만 차이는 기사의 양이에요. 대충 보면 배양 같은 경우에 한 7, 8줄 정도의 기사 내용이고요. 배 두 같은 경우에는 11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기사의 주제로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거예요. 에코노미드의 에너지, 에너지 절약하기.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에코노미드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기사가 난 거예요. 이 기사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내용은 이래요. 이 내용은 이래요. The petit gest dans votre vie quotidienne. 당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permet d'économiser beaucoup d'énergie.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기사의 내용이에요. cela limit les rejets dans l'atmosphère. Atmosphère는 대기예요. 이러한 작은 일상생활의 습관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것은 대기 속으로의 먼지, 대기오염이죠. 대기 속의 오염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limit.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이 곧 대기오염을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le réception de la planète. réception de la planète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온난화 현상이에요. réception de la planète. 지구 온난화 현상을 réception de la planète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 온난화 현상까지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절약하면. 이게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나쁜 습관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자제품을 작동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전기제품이 가동되도록 놔두는 것. 방에 불을 켜는 거죠. 어떤 방이에요? 우리가 떠난 방에 불을 그대로 켜놓은 상태로 있는다든가. plan de la voiture. 자동차를 차는 것. pour la courte distance. 짧은 거리를 가는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아주 나쁜 습관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습관들. 즉,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낭비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에요. 그러나 다음 같은 것은 아주 쉽거든요. 뭐가 쉬워요. 텔레비전을 끄는 것. 더 이상 보지 않을 때 텔레비전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것. 그 다음에 salon de chouvet. 이거는 뭐냐면 머리밭에 조그만 전등 같은 걸 놓고 책 같은 거 보여서 놓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럭불을 끄는 거예요. 불필요하면. 그 다음. 왜냐하면 보다가 있을 때 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켜는 상태로. 즉, 막 샘플. 짧은 거리를 차로 이용하지 않고 약간 걷고. pour le bus. transport.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해결방안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앞에 있었던 mauvaises habitudes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on littre efficacement.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 나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and have. 꾸밀까요? 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대한 발췌 내용이 지금 나오겠죠. 이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이 시간이 대부분 약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응시자한테 시간을 주어줘요.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응시자들이 얘기하고 한두 가지 감독관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응시자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이 현재 기사에 대한 요약이에요. 대뜸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약을 하고 기사 내용을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약하는 부분이 통째로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고요.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화를 5분 정도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사를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단, 요약을 할 때 절대 기사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다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반복밖에 돼. 되풀이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점들에 유의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기사에 대해서 문제 세 번째 유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먼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사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과 관계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배양이 됐든 배두가 됐든 구슬 세 번째 자기 의견 발표하는 이 분야에서는 처음이 똑같아요. 왜? 어차피 다 기사를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기사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 전체를 아우르는 명사나 명사구를 뒤다 갖다 붙여요. Le problème de l'énergie. 대부분 TITRE 제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제목이 에너지 절약하기였잖아요.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을 한 줄로 먼저 크게 요약을 해놔요. 그래놓고 기사의 내용들에 따라서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장들이에요. 일루몽트르크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일루몽트르크 또는 일루몽트르크 하고 뒤에 절을 쓰면 문장을 쓰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는 요약을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표현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드리겠죠. 일루몽트르크. 자, 뭘 보여주냐면 on black communities의 에너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avec le petit geste dans la vie quotidienne.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들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기사에서 보면 조금 전에 뭐 하나 쓰세요. 이러한 경우에 낭비하고 이런 경우에 낭비하고 또 그 다음엔 그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들고 있어요. 이 예를 든 부분을 요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에 있는 세세한 예들을 다 쓰면 안 돼요. 그건 반복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들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크게 잡아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일 précise. 이 기사는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뭐를? des exemples. 예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auvaise habitude. 나쁜 습관들의 예들을 구체화하고 있죠. 어떤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j'aspir, l'énergie.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쁜 습관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아까 뭐 방에 나간, 나간 방에 불 켜놓고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쓰지 않는 가전제품을 계속 작동하는 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요약을 요약한 부분이 여기예요. 바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쁜 습관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네빡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응 내가 네빡디. 어떤 기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걸 요약하기 위해서는 응 내가 네빡디 쓰고 일술린이 르펙크를 써요. 다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사는. 이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면 레 제꼬노미 네네거지. 에너지 절약은. 마지막 기사 내용에서 뭐가 있었어요. 온난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sont très importants. 에너지 절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에. pour en fête de la création sur la planète.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이 다던 간에 요약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문장이나 표현구들은 아예 외워둬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독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사를 같이 읽으면서 아 지금 요약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 요약이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 의견이죠. 주제에 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주제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한쪽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구 환경오염과 온난화 현상 이런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주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열 거예요.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죠. 만약에 어떤 그런 경우냐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행동들은 싹공 썸 윈 에너흠 껑띠 때 된다 이거죠. 에너흠 껑띠 때 엄청난 양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어컨과 난방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가장 심각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세그 하고 문장을 쓴다고 그랬죠. 라 봉쏘마스용 아비우즈이브 된 에너지 에너지의 낭비적 소비 즉 에너지의 과잉 소비는 뭐를 유발시켜요? 프로봉크 러헤셔프멍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에너지 전략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이게 앞에 나온 요약 기사 요약 말고 이 기사에 대한 나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이 감독관은 기사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응시자에게 질문을 한두 가지 한다고. 그러면 이 기사를 예언할 때 감독관이 환경오염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보세요. 지구 온난화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돼도 지구 온난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응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상식적인 그런 상식,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뭐에 관한 거였냐면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페노멘은 현상이에요. 여러 현상을 보여줬어. 포세팍 뭐뭐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약이 되어지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약이 되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요새 르포, 흑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남극이나 북극이 얼음이 갑자기 녹는다든가 이런 사막화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레브레크 다음과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사실이냐 온 엥글리주 수벙 자주 무시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간과한다고 얘기하죠. 라 그라빗대 심각성이에요. 그라빗대 어떠한 극시사 주제가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야 될 어휘지기 하나가 심각성이라는 그라빗대 심각성을 자주 잊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주 간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끌고 나가야 돼요. pourtant 그러나 다음 같은 것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뭘 상기해요? on ne pourra pas sur vivre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요. sur la terre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돼요. 덩 성덩 100년 뒤에 시 르 흘레셔프 멍 이 온난화가 꽁띠니 계속된다면 성꽁 프렌드 프레코시오 펑드그데 프레코시오 그러면 예방조치를 하다라는 수거예요. 펑드그데 수거처럼 많이 쓰이죠.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이러한 온난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100년 후에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의견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주제를 골랐을 때 무조건 언급을 해야 돼요. 결론 부분에서. 설사 주제가 환경오염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환경오염의 하나의 문제로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또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역할에 해당되는 이 세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기사를 읽고 요약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요약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요약해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시작되는 표현 구두들이에요. 일레브레크 또는 일루몽드 르펙크 그 다음에 일슬린 르펙크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요약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기 의견을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맨 앞에 그 주제가 지금 현재 현대 상황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를 먼저 밝혀야 돼요. 그러려면 일레브레크 하고 뒤에다 써도 돼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면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그럴 때 자주 쓰이는 꼬제 또는 프로복게 이런 표현들 나쁜 어떤 걸로 약이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의 어휘나 표현구를 많이 알아두는 사람이 설사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어느 정도 세 번째 유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버리면 자물쇠를 채워버리면 아무리 감독관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를 줄 수 없어요. 0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일레브레크 일포 아드메트르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뒤에 버벅대잖아요. 그러면 잘 하지는 못했어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슬이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유형을 다 언급을 한 것처럼 인식이 되면 점수가 아주 높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 점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번째 유형에서 절대 이겨버려서는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학습할 때 바로 기사를 읽고 요약을 먼저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들지 않으면 감독관 앞에 딱 쓰면 자 몇 번 골랐어요. 말해보세요. 라는 말을 감독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의견부터 나와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짧아지고 요약 부분이 해주미의 부분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훨씬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학습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반복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Au revoir à la prochaine then.